이렇게 한동훈하고 김건희의 대립을 부각시켜가지고 반윤민심을 한동훈이 쓸어담으려고 하는 수작이다. 이렇게 좀 보는 게 있는데 한동훈과 김건희, 윤석열의 이 감정싸움이 결국에 이 공작을 망치고 있는 게 아닌지 좀 궁금증이 생기는 것 같아요. 조중동 같은 경우에도 또 국힘장도 마찬가지인데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도 적당히 약속 대련을 해야 하는 이 판에 손발이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모든 세력들에게 역할을 부여하고 결국 이 판을 어디가 좀 쥐고 힘들고 있는 건지 장기말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좀 보실까요? 뭐 일단 약속 대련은 아니고요. 얘네들이 진짜로 삐졌어요 서로. 지금 감정이 상했죠.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싸워요. 예를 들면 한동훈은 자기가 살려면 윤석열을 쳐야 되는 상황이고요. 차별하면서. 또 거꾸로 윤석열 입장에서는 한동훈이가 당대표가 되면 자기는 이제 끝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활을 걸고 붙는 측면이 있죠. 그런데 감정이 상해도 예를 들면 박근혜, 윤석열도 서로 감정 안 좋을 텐데 또 이렇게 빨리 통합해라 그러면 통합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는 이제 뒤에서 아주 큰 손이 필요하면 이제 그렇게 만들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에서 지금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다. 2판 4판 너 죽고 나 살자 하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배후에서 한국 정치를 쥐고 흔드는 세력 하면 어쨌든 미국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고요. 미국의 의도가 뭐냐가 상당히 중요하죠. 한국 정치판에서는. 그리고 그 의도를 충실히 받아서 집행하는 게 조중동 같은 극우 세력들. 그래서 한마디로 한국 정치판에서 미국의 어떤 목적, 음모 이런 것들이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죠. 미국 입장에서는 윤석열도 살리고 한동훈 도 살려놔야 이득인 거잖아요. 현재로서는 윤석열하고 한동훈을 다 살리는 쪽으로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석열을 죽일 생각이었으면 이번에 나토 정상에 데려가지는 않았을 수도 있거든요. 쓸모가 있어요 아직도. 윤석열을 더 빼먹을 게 있다는 얘기죠. 아직도 살리는 쪽으로 생각하지만 그게 a플랜이고 둘 다 사는 쪽으로. b플랜도 준비할 거예요. 둘 중에 한 명은 버릴 수 있다. 윤석열 날리는 쪽으로. 윤석열을 날리는. 얘 이제 쓸모도 없고 더 이상. 그다음에 국내적으로 너무 문제가 심각해서 붙들고 있다가는 뭔가 큰 사고가 터지겠다. 사건 사고 터지겠다. 이랬을 때 윤석열을 날리는 쪽도 당연히 구상을 하겠죠.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윤석열이 날아간 다음에 보수대연합 같은 걸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미국 의도에서. 그래서 원래는 이낙연까지 넣어서 그걸 구상했다가 이낙연이 총선에서 완전히 날아가는 바람에 날아갔잖아요. 그래 가지고 지금 한동훈을 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한동훈 밖에 안 남았어요. 대안이 없거든요. 한동훈하고 이준석하고 민주당의 상당수 내지는 야권 이렇게 해서 이 세력들을 묶어 가지고 개헌이나 연정 같은 걸로 보수대연합을 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즉 윤석열이 날아갈 때를 대비한 그런 어떤 준비작업 이런 것도 열심히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플랜을 그리면 뭐합니까 서로 너무 감정이. 그러니까요. 조금이라도 가는 느낌이 없어요. 아니 나중에 그러면 원희룡이랑 한동훈도 손을 잡아야 되잖아요. 지금 시기로 보면 이거는 윤석열 보다 한동훈의 거의 대결 구도보다 더 심각해졌거든요. 미국은 윤석열이 실권을 가지고 뭘 정치하는 건 생각하지 않고 국내 문제는 한동훈이 주도권을 잡고 저쪽 세력이 알아서 하고 윤석열한테 유일하게 바라는 것은 전쟁의 외교 외교예요. 전쟁의 외교. 우크라이나 더 퍼져라 그리고 북한 에다가 포쌓아라 이런 거에는 윤석열이 쓸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을 무력화시켜놓고 그런 쪽으로만 제한적으로 이용할 생각인 것 같거든요. 혹두각이처럼 하니까 완전히. 그런데 그것조차 못한다. 혹은 그것조차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상황이 달라진다. 아니면 너무 위험하다 그렇게 윤석열을 데리고 있으면. 그땐 과감하게 날려버리고 한동훈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체제 쪽으로 옮겨가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도 상당히 고민스러울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원래는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정치적인 영향력 경제, 군사 모든 분야에서 사실 영향력이 크지만 부상대로 지금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어 보이거든요. 제 느낌에는. 예를 들면 예전에 한동훈이나 윤석열의 약속 대련 시켜놓고 감정 상하지 않고 적당히 해서 유기구 선언 같은 걸 해라. 이걸 계속 조선일보에서 매일매일 사설로 발표했는데 실제로 감정이 상해버린 거 아닙니까. 적당했어야 되는데. 안 돼. 안 돼. 그런데 여기 지금 김건이도 문제는 계속 일으키는데 사과도 안 하고. 지금 오늘은 김건이가 명품빙 받은 거. 원래 자기는 돌려주라고 했는데 행정관이 안 돌려줬다. 이런 황당한 발표들을 막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게 공작을 아무리 할래도 뭐가 말을 들어야 공작이 제대로 가능할 텐데 지금 그게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런데 미국이 이렇게 정치 공작에 심혈을 기울여서 한국 사회에 영향을 주려고 얼마나 많은 준비들을 했는데 이렇게 힘을 못 쓰는 경우가 있나 이런 의문이 또 들더라고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에 정치 공작이 미국이 잘 안 돼요. 장사가. 정말 안 됩니까. 세계적으로 다 안 돼요. 세계적으로 좀 안 되고. 장사가 안 돼요. 대표적인 게 이제 쿠데타. 친미 쿠데타가 연이어서 실패하고 있잖아요. 티르키아에서도 시작해 가지고 아프리카니 뭐니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시도했다가 족족 실패하는. 이게 옛날 같지 않다는 거죠. 옛날에는 미국이. 또 엄청 준비한 걸 텐데. 옛날에는 미국이 그런 거 다음은 무조건 성공시켰다고 봐야 되는데 요즘에는 잘 안 돼요. 지금 성공한 게 거의 없는 생각이 들니까. 네. 별로 없어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만큼 국민들 수준이 높아졌다. 세계적으로. 안 먹힌다. 한국도 그렇지만 한국 국민들은 또 세계적으로 수준이 제일 높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옛날같이 안 거에요. 우선 뭐가 잘 안 먹히냐. 색깔 공격이 통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북풍이라든가 아니면 간첩단 사건이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겁을 주면 잘 먹혔거든요. 한국에서는 그걸로 사실은 공작정치를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대표적인 게 1980년대 칼기 사건 같은 거죠. 매우 의심스러운 사건인데 하여튼 그걸로 노태우가 당선됐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잘 먹히는 사회였는데 요즘에 안 먹혀야 잘. 색깔 공격이. 그러니까 이게 확성계도 막 중단시키고 미국에서 네. 확성계를 부풍하지 말라고 뭐 이런 거 해도 오히려 부작용이 나오기도 하고 이러니까 이게 잘 안 먹히고 또 하나는 여론조작도 만만치 않은 거죠. 이런저런 여론조작을 막 때려대고선 해도 조금은 먹히는 듯 하다가 결국엔 안 먹히고 안 먹히고 사라져버려. 총선에서 결과가 안 좋게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잘 안 먹히는 것은 국민들의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한국의 극우 보수 세력의 뭐랄까요 정신건강이 너무 나빠졌어요. 한마디로 이 정상적인 인간한테 지령이 먹히는 거거든요. 이게 축구팀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이해 능력이에요. 전술 이해 능력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머리가 좋아야 된다고 그래요. 공만 잘 차는 선수는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없어요. 딱 상황을 보고 이 판에서 내가 일로 뛰어야 되겠다 이걸 알고 뛰는 선수 즉 전체의 흐름을 작전을 이해할 수 있는 선수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머리가 받쳐줘야 되고 정신건강이 받쳐줘야 되는데 수행할 수가 없어요. 지금 한국의 극우 세력은 머리도 나쁘죠. 거기다 정신건강은 최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들한테 작전 이해를 못 시키는 거죠. 명령을 시키면 하긴 하는데 작전적 이해를 못 해서 지맛대로 한다든가 너무 심하게 한다든가 계속 똥불을 찬다든가 이러면서 공작을 하기가 힘들어지는 공작도 괜찮은 놈을 데리고 온 걸 텐데 좀 괜찮은 놈들이 있어야 공작에 먹히는데 공작할 만한 놈들이 없다는 얘기고 우리한테 기분 좋은 얘기긴 한데 정말 참담하네요. 참담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언급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의 패권 자체가 상당 정도로 급속하게 약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군사령만이 아니라 정치공작 능력도 약화됐어요. 일단 이놈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약해지는 게 돈이 없잖아요 미국이. 돈이 없어서 짤짤해서 해외 미군기지 유지비를 댈 수 없어서 폐쇄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정치공작 자금은 충분히 줄까요 안 주겠죠. 못 주겠죠. 못 줄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공작 능력도 현저히 갑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거기에다 미국도 인간의 질이 떨어지기 마찬가지다 보니까 총체적 당국이구나. 공작 당사자들도 시연 찾은 거죠. 옛날에 한국을 쥐고 흔들었던 하우스만인가 이런 유명한 공작가들이 있어요. 미군에 있었던 그런 급의 인물들이 없는 거예요. 여기도 후대 양성이 실패했구나 . 또 인간의 질이 계속 떨어지니까 전반적으로 애들이 저 질인 거죠. 젤렌스키 이런 애들 등장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지만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예전 같지는 않다. 미국의 세계 지배력이. 너무 공감되는 게 한동훈이 당대표 토론회에 나와서 원희룡이 한동훈의 무슨 장인이 과파 공격을 했어요. 색깔 공격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동훈이 어디서 철지난 색깔론을 가져오시냐고 명언이네요. 라고 한동훈의 애메서 나왔어요. 그 정도로 철이 지났다는 거죠. 그것도 너무 웃겼고 작전 계획을 이해하는 사람이 이 얘기를 하시니까 나경언이 토론을 하는데 긴건이 문자 가지고 한동훈이 이거는 문자에 답하면 당무 개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진짜 자기보다 판 거잖아요. 그래서 나경언이 아무리 당무 개입이라도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그거는 다 죽자는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한동훈이 아니 그럼 당무 개입 아닙니까? 막 해서 버럭버럭 또 자기 공격하니까 또 화를 내요. 그래서 나경언이 입을 다물고 와 잠깐 침묵 진짜 저 쟤를 어떡하지 너무 모른다. 손발이 맞아야 자기들 모두가 살아날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나경언이 나중에 다시 인터뷰를 뭐라고 했냐면 정말 자기만 살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경언은 그래도 좀 작전을 이해하잖아요. 대충 이해하는 사람인데 한동훈을 보고 정말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지금 안에서도 한동훈을 보는 시각이 저런 진짜 이 대먹지 못한 정치 초보. 정말 모르는 거죠. 얼마나 답답할까 싶습니다. 저희는 뭐 너무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